진짜 찍었어야지 버스 뒤에 붙어가면 되겠다 근데 왜 니가 닦고? 응? 아니 왜 못 나가 얘? 저..저 새끼가 같은 무식한 놈들 진짜 많아 와 진짜 여기 완전 1차선에 대박 여기서 자회전 깜빡이 켰을 때 길막고 서있는 놈들이 있으면 빵빵 무조건 빵빵 무식한 놈들 문 열어 아 네 아 미식한 거 뭐야 왜 안 좋아 내 마음을 보여줄 공감주시에서는 그런 모든 제품 얘기 말고요 그러면 이거 해서 나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보이들 선문대도 밀림없는 참 신나게